미국을 방문 중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 연방통신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를 찾아 한미 양국 간 5G 상용화와 우주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유 장관은 아짓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내년 3월 5G 상용화 계획을 설명하고 관련 장비와 단말기 등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유 장관은 이어 스카페이스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우주분야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고 우주탐사 등 공통관심분야에 대한 양국 참여를 확대해 한미 우주동맹체계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.